수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뤄낸 18세기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인류에게 불어온 커다란 바람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다양한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이 화석연료였죠. 하지만 끝없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던 인류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소비에 지구 곳곳에 매장돼 있던 화석연료는 바닥을 드러냈고 곧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의 생존을 저어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풍경들이 점점 사라지며 문제를 더 크게 실감하죠. 아직까지 어떤 뾰족한 수가 없기에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악의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이죠. 개발과 성장보단 탄소중립이 더 중요한 시대.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뒤따르죠. 햇빛이 비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숙제 앞에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믹스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